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이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생성했던 VM 인스턴스를 한번 SSH에 접속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웹서비스를 간단하게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방화벽 교체까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저와 같이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외부 IP하고 내부 IP하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리눅스 환경 같은 경우는 SSH가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환경 같은 경우는 RDP 원격 테이블 서비스를 열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웹 방식으로 저희가 SSH를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우리가 다른 SSH 클라이언트 아니면 외부에서 접속을 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키값을 형태로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 인증 방식으로 해가지고 접속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AWS 같은 경우에는 키값을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SSH에서 여기에서 첫 번째 거를 여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SSH에서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바로 브라우저가 하나 동작이 되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웹에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니까 그냥 구글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구글 저희가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구글 클라우드 와서 이렇게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텍스트를 조금 크게 하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접속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웹 서비스를 하나 좀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도 그 다음에 조금 이게 키가 웹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치고 난 뒤 이렇게 확인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아파치2 서비스를 하나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apt install 아파치2 서비스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수도 su라고 하면은 바로 관리자 권한으로 바뀌어요 패스워드 묻지 않고요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 그것만 기능들만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도커나 그런 것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요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치를 직접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동작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80 포트로 열리겠죠 네 80 TCP 포트로 열리게 될 건데 저희가 80 TCP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HTTP하고 HTTPS 허용을 해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방화벽을 설치를 안 해도 우리가 서비스만 올리면은 바로 아파치 서버가 오를 나가게 됩니다 거기다 이제 뭐 마이애스퀸이나 PHP 환경들도 구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구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설치가 다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to start를 해주시면은 네 수도로 해야겠네요 예 수도 서비스 아파치 to start를 이렇게 해두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넷스테트 예 수도로 바로 바꿀게요 앞에서 수도로 계속 붙이니까 불편하면요 자 넷스테트 마이너스 NA 그 다음에 그래 80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80포트 현재 리스닝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접속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접속을 할 때는 요거는 이제 내부 IP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스턴스끼리 그 다음 같은 리선 끼리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여기로 이제 접속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HTTPS로 통신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인증서 관련된 것들에 SSL을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HTTP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 주소로 이렇게 치시면은 아파치2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죠 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아파치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도커 환경을 구성을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 PHP 하고 또 MySQL 설치해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려고 하면은 조금 복잡하죠 좀 시간도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설명했던 도커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방압의 규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커를 환경을 설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apt install 그 다음에 도커 IO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설치 과정은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또 도커 서비스 환경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다가 저희가 환경을 구축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 이제 도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한번 도커라고 저희가 명령어를 내리면은 이렇게 도커에 관한 명령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도커 서치해서 저희가 이제 BW 앱이라는 IT 보안 쪽에 사용하는 그 이미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워드프레스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저희가 가져와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설치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제일 상단인데 요게 상단 쪽으로 안 가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있는 것들 보통 이제 스타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안 쪽에 모르시더라도 어차피 그냥 웹 서비스를 설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도커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커 그 다음 풀 저희들이 이미지를 가져와야겠죠 컨테이너 이미지를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속도나 그런 것도 굉장히 빠르고 다 괜찮죠 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다운로드가 완벽하게 됐고요 자 정상적으로 다 됐으면은 이제 요 이미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저희가 포트를 포워딩을 시켜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8권 포트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 포트를 8일 포트로 연결을 할 거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도커 이미지에 있는 그 안에서 동작하는 그 8권 포트를 외부에서 저희가 리눅스 쪽에서는 8일 포트로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외부 IP 요 IP를 통해서 저희가 8일 포트로 접속을 하시면은 접속 요 웹 서비스를 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제 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커 PS로 명령어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8981 포트하고 80TCP 포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? 자 그러면 한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요 상태에서 아까 요 페이지죠 요 페이지를 접속한 다음에 8일 포트로 한번 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으면요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도커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화벽 정책이 열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화벽 정책 규칙을 이제 정의를 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방화벽 규칙은 어디 쪽에서 정의를 해 주냐 요 쪽에서 이제 서비스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VPC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상 네트워크 환경들을 구축하는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방화벽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클릭해 보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화벽 규칙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컨테이너를 만들 때는 80포트하고 443포트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죠 그 방화벽 정책이 여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포트하고 3389포트 같은 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할당이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 부분들이 바로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서로 TCP와 UDP가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포트에 대해서요 그래서 자유롭게 포트들을 가지고 서비스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8.1 포트에 대해서 하나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방화벽 규칙에서 방화벽 규칙 만들기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파이어월 파이어월 방화벽 규칙에 대해서 하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8.1 포트 8.1 포트 그럼 0.1 이렇게 붙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8.1 포트를 열어준다고 해서 8.1 포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기네요 파이어월 그 다음에 0.1에 8.1 뭐 이렇게 정확히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.1 TCP 포트 TCP 포트 정책 오픈 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네트워크는 디폴트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VPC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들을 서로 이제 나눌 때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우리 오피스 구간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서버 그 IT 센터하고 그 다음에 뭐 오피스 구간하고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여쪽에서는 또 이제 뭐 만분리를 해가지고 서로 또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눌 때 이제 VPC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디폴트에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수신 허용 예 트래픽 같은 거 수신해서 허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정된 대상 태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스턴스만 적용이 되는 건데 현재는 그냥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0.0.0.0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면은 모든 소스 IP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스 IP에 대해서 다 허용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TCP 포트 같은 경우에는 81번 저희가 허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은 이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시간이 조금 이렇게 몇 초 걸리겠지만은 우선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태그 아까처럼 어떤 특정 인스턴스에서 우리가 적용하겠다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VPC별로 다 나눠 가지고 방화벽 정체로 세울 때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인 고려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화벽 규칙들을 현재 생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생성하는데 몇 초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몇 초 정도 걸리고요 만약 생성이 되면은 지금 현재 어디 갔죠? 81번 TCP 81번에 대해서 다 허용을 하고 있죠 디폴트 포트 네트워크에 대해서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81번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아까하고 달리 다른 이런 식으로 BW 앱이라는 웹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install.php 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install 페이지가 나오고요 클릭히어를 하시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거기다가 다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 도커로 활용을 한다면은 81버트는 아니면 다른 888버트 이렇게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각각 그 도커 이미지마다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방화벽 정책을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네트워크까지 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어떤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다 뭐 DMZ 조건 공간이다 아니면 웹 폴브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방화벽 정책 세우는 부분들 그 다음에 sst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서 그 안에서 서비스를 설치하고 동작하는 것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